호텔 사장 김원성이란 분이 계세요. 강릉의 세인트 존스의 호텔 사장님이세요. 리액션 영상을 찍어서 올리신 거예요. 또떠남 양아치네. 전형적인 리뷰 거지 느낌의 유튜버. 역겹다. 저도 참... 안녕하세요. 또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저는 지금 여행 중이고요. 이제 여행이 사실 끝났고 내일 오후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 여행 마지막 날부터 좀 저와 관련된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많이 놀랐는데 어쨌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튜버 분 중에서 호텔 사장 김원성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은 호텔 사장이십니다. 어떤 호텔 사장이냐.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하기도 했던 강릉의 세인트 존스의 호텔 사장님이세요. 근데 유튜버를 하고 계시죠. 그 호텔 사장 김원성님께서 제가 올린 강릉 세인트 존스와 스카이베이 비교 영상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리액션 영상을 찍어서 올리신 거예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영상을 올리신지. 근데 제 비교 영상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안 좋은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당당하고 문제될 거 없으니까 내가 대응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싶었는데 너무 추측성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저를 비방하시는 댓글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는 어느 정도 내가 설명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오늘 내일 장거리 비행을 앞두고 좀 쉬고 싶었는데 이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 영상의 앞부분만 봤거든요. 앞부분만 봤는데 되게 제가 리뷰한 내용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왜 난리 폈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게 뭐 할 말 다 한 거고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신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말씀을 초반에 해주시길래 아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구나 라고 했는데 댓글 알림이 뜨는데 댓글이 진짜 너무 악의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와서 뒤에 거까지 봤죠. 뒤에를 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이제 호텔산상 김원성님께서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껐는데 그러고 나서도 뭔가 댓글을 계속 보신 것 같아요. 댓글을 보다가 사실 조금 기분이 좋진 않겠죠. 저도 악플 보면 기분 안 좋은데 어떻게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카메라를 켜시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순간부터는 제 영상에 대해서 제가 뭔가 언급한 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영상에 달린 댓글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신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워낙 내용이 세다 보니까 조금 언짢아 보이시긴 했어요. 근데 제가 언짢으셨나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 중에 근데 또또나님이 저나 저희 호텔의 부정적인 댓글에만 좋아요 표시를 하신 것 같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걸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다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일단은 사실 확인부터 하고 갈게요. 일단 그 버튼은 좋아요 버튼이 아니에요. 읽은 표시예요. 읽은 표시. 좋아요는요. thumbs up. 엄지 척 하는 표시 있죠. 이게 좋아요고요. 이게 싫어요예요. 제가 읽은 표시라는 거예요. 읽은 표시. 그리고 제가 이제 읽은 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싶긴 해요. 사실. 제가 영상을 한 번 올리면요. 그날 밤에 자기 전에 댓글을 쭉 보면서 읽은 표시를 다 눌러요. 이게 제가 어떤 거는 누르고 어떤 거는 안 누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제가 처음 영상 올렸을 때 초기에 댓글 올려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 초기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에 읽은 표시를 다 눌러요. 이게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떤 의미부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의미가 있다면 구독자분들 이렇게 빨리 영상을 올리자마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다 눌러요. 다. 다 눌러요. 호텔산장 김원성님께서 제가 김원성님이나 그리고 세인트 존스의 부정적인 댓글에만 읽은 표시를 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봤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걸 보고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라는 생각에 진짜 확인해 봤거든요. 제가 스카이베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댓글 단 거에도 읽은 표시 했고요. 근데 비율적으로 세인트 존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댓글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마치 제가 그것만 누른 것처럼 보일 뿐인데 여러분들 그 지금 그 영상 가셔서요. 최신 순서로 나열시킨 다음에 밑에서부터 쭉 보세요. 그러면 제가 로딩 같은 게 안 돼가지고 하나, 두 개 정도 놓친 게 있을 수 있어도 첫 댓글부터 어느 댓글까지는요. 읽은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냥. 이게 그냥 최신 순위나 인기 순위나 그런 걸 안 누르면요. 인기 순서로 이 댓글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상을 보셨을 때가 어쨌든 제가 영상을 올린 후기 때문에 세인트 존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고 그리고 그만큼 세인트 존스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더 좋아요 버튼이 많이 눌렸을 거예요. 제가 누른 게 아니고 다른 일반 시청자분들이 눌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댓글이 상의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 좋아요. 읽은 표시 다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좋아요라고 생각하셨지만 좋아요 눌러 있는데? 라고 오해하신 거지. 물론 오해나 할 수 있어요. 오해나 할 수 있는데 어? 이분은 뭔가 저나 저희 호텔에 대해서 어? 좀 비난하는 댓글에 대해서 제가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저보다 사회적인 위치도 훨씬 높으시고 저는 꼴랑 저 혼자가 다거든요. 밑에 직원도 많으시고 훨씬 저보다는 성공하신 분이고 어른이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인데 저의 뭔가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영상을 편집하시면서 김원성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제 영상에 가셔서 댓글 다 확인하시고 세인트 존스나 호텔 사장 김원성님께 부정적인 댓글에만 읽은 표시를 했는지 정말 팩트체크 하시고 그거 영상 쓰신 거 맞아요? 진짜 묻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읽은 표시를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은 표시를 안 하는 댓글이 있어요. 뭐냐면 좀 성적인 댓글이나 아니면은 정말 원색적인 비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인을 지칭해서 비난한다든지 하는 댓글에는 그분이 아무리 제 영상 올라가자마자 댓글을 처음에 썼어도 읽은 표시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뭘 안 눌렀냐면요. 그 초반에 올라온 댓글 중에서도요. 김원성님 개인에 대한 비난이 담긴 댓글은 제가 읽은 표시를 아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도 전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저는 그냥 세인트 존스 호텔만 리뷰한 거예요. 스카이베이하고 묶어서. 그러니까 제 영상으로 인해서 어떤 한 개인이 비난을 받는 걸 저는 굳이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김원성 이름이 들어가는 댓글은 다 읽은 표시를 되게 초반에 올린 댓글도 읽은 표시를 안 했어요. 저 이렇게 남의 불행을 가지고 뭐 만족감을 얻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가진 거는 없는데요. 내세울 수 있는 거 진짜 원칙 있고요. 정말 청렴하게 해요. 깨끗하게 해요. 진짜 악이 없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 영상에서 이분의 개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거든요. 이분의 이름조차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공식적인 영상을 통해서 10만 뷰가 넘어가는 영상을 통해서 나나 나의 호텔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는 사람처럼 저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리뷰를 하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신뢰도가 중요하고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한데 저를 되게 남의 불행을 가지고 즐기는 사람처럼 되게 파렴치한처럼 사실 말씀하셔서 저한테는 되게 타격이 크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보다 훨씬 어른이신데 왜 그런 언급을 하셨을지 그리고 왜 편집자분은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냥 쓰셨을지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 영상 제목 자체가 영상 제목도 중간에 바뀌었더라고요. 왜 바꾸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격하신 분 보세요 이런 거였잖아요. 저격이란 말의 의미 자체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격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영상에서는 뭐 이거는 왜 우리 직원들이 화내는지 모르겠다. 다 받아들이겠다. 건설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타이틀은 제가 마치 한 호텔을 되게 편파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제목을 쓰셨을지 어쨌든 그런 점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무슨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스카이베이에 대해서 좋게만 얘기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요? 제가 굳이 왜 무슨 이유로 제가 그 스카이베이한테 더 좋게 얘기해줬을까요? 그럼 이제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돈을 받았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스카이베이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영상을 일부러 이렇게 편파적으로 만들었다. 제 뒷광고 논란은 끝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뒷광고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뒷광고에 대한 증거가 나온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런 식이에요. 항상 뒷광고네? 뒷광고네. 근거가 없어요. 그냥 뒷광고네. 뒷광고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근거예요. 그게 근건데 이게 사실 되게 힘든 게 사실 뒷광고 인지를 입증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뒷광고였다면 뭐 저하고 그 뒷광고를 하는 광고주하고 주고받은 메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제가 돈을 받았으면 계좌이체 내역도 있을 거고 뒷광고가 아니라는 얘기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진짜 무예요. 무. 아무것도 없는 걸 제가 증명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증명하지? 나 진짜 뒷광고가 아닌데? 증명할 길이 없어요. 너무 저는 억울한 상황이 항상 발생하는 거죠.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약간 좀 전 너무 이게 우연의 일치가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호텔 사장 김원성님께서 영상을 올리신 게 지난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영상을 올렸고 제가 그 전 그 전 주 목요일 날 스카이베이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제 인스타 DM을 보내신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영상 너무 잘 봤고 한 번 더 모시고 싶다. 그리고 협업을 좀 하고 싶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너무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원래 채널 운영 가이드 원칙이 있거든요. 안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게 제가 뒷광고였으면 보통 영상이 올라간 다음에 광고자한테 어떤 메일이 오는지 아세요? 아 또또하님 영상 업로드 된 거 확인했습니다. 언제 언제까지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영상이 올라가면 이런 메일이 와요. 근데 지금 이거 누가 봐도 이분 지금 저한테 처음 연락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로 인해서 이제 댓글 악플이 진짜 많이 달렸거든요. 정말 몇 개만 읽어보면 또 떠남 양아치네 주제를 알고 나댑시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 보면 인간 자체가 참 없어 보이는 인간인 게 보이네요. 구독 취소할게요. 전형적인 리뷰 거지 느낌의 유튜버 역겹다. 뭐 진짜 일부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이런 댓글을 많이 달렸어요. 저도 참 호텔 사장 김원석 님이 제 영상을 보고 리액션을 해서 올리신 영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인트 존스 스카이베이 성급 확인부터 해야 될 텐데요. 놀랍게도 두 호텔 모두 성급이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성급이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네요.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호텔에 성급을 매길 수 있는 호텔은 관광호텔이에요. 저희나 스카이베이 같은 경우는 생활용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아예 태생이 다릅니다. 이 스카이베이와 세인트 존스가 둘 다 사성급 호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급이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호텔 영상을 만들 때는요. 호텔 성급 결정위원회? 거기에 가서 호텔 이름을 검색해보고 공식적인 자료니까 거기에서 이 호텔이 몇 성급인지 확인하고 올리거든요. 저는 사실 당연히 스카이베이하고 세인트 존스가 사성급 호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호텔을 대충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이제 남의 영상도 보고 하니까 아니까 이 정도 시설이면 5성급은 아니고 사성급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디선가 사성급 호텔이라고 얘기한 걸 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도 이제 막상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아니 성급 기준도 모르는 애가 무슨 호텔 리뷰라고 앉아있냐라고 막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이상하다. 근데 내가 왜 이거를 의외네요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예전에 모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사성급 호텔 사장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새 보스로 출연하게 된 사성급 호텔 대표 김헌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급이 없다라는 걸 알았으면 여기가 왜 성급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으면 더 좋은 영상이 됐을 것 같긴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이 리서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시청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아 이분이 지금 본인이 이제 배정 받은 객실이 정면 오선비 객실인데 이제 저희 호텔이 레이크 타워가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레이크 타워가 왼쪽을 가린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관점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와 수영장이 같이 보이는 게 더 좋거든요. 일단 여기에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처음 받은 객실이 좀 안 좋은 아쉬운 뷰였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개인적인 여행이었으면 굳이 방을 안 바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내가 대충 스카이베이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데 이 세인트 존스의 하필 제가 배정 받은 방이 뷰가 좋지 않은 방이었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뭔가 오션뷰를 평가하면 세인트 존스에 너무 불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거죠. 저도 호텔 리뷰를 하긴 하지만 두 호텔 다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교를 하고 싶지 어디 한쪽에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어디 한쪽에는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교를 하고 싶진 않거든요. 객실 변경을 요청을 드렸고 다행히도 변경을 해주셔가지고 그 좋은 모습도 보여드렸어요. 일단 바다가 보이는 건 맞아요. 바다가 보이는 건 맞는데 바다가 사실 보이는 면적이 두 호텔이 좀 달라요. 그리고 그 앞에 수영장이 보이는 게 예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게 저도 수영장 인피니티풀 같은 게 앞에 있는 호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롯데리조트 속초 같은 데는 앞에 인피니티풀 덕분에 그 오션뷰가 훨씬 풍성해지고 예뻐요. 근데 사실 그 세인트 존스의 파인풀은 그렇진 않아요. 제 생각에. 이거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런 점을 알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 채널이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도 많아지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정말 제 영상을 보고 귀한 휴가지를 정하거나 어디 놀러 갈지 어디 여행 갈 때 제 영상 참고해서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객실 비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제가 객실 비품을 얘기하면서 세인트 존스는 좀 비용 절감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반면 세인트 존스는 정말 비용 절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호텔인 것 같은 모습이었네요. 김원성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느 호텔을 가도 50개씩 규모 이상의 숙박업소에서는 일회용품을 둘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아니 법으로 규제해서 비품을 두지 못하게 하는데 일회용품을 두지 못하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면 어떡하느냐. 약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이 호텔 사장 김원성님께서 제가 뭐 때문에 비품이 세인트 존스가 좀 약한지에 대해서 얘기했는지를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일단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의해서 호텔에서 일회용품을 두지 못하는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쇼츠 영상으로 그거와 관련된 영상을 올렸어요. 24년 3월 29일부터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50객실 이상의 숙소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규제 대상이요. 모든 일회용품이 아니고요. 다섯 가지에요.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면도기 이 다섯 개는 지급하면 안 되고요. 그 나머지는 줘도 돼요. 근데 이 영상만 보면 제가 법적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안 했냐라고 평가를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비품은 뭘 얘기한 거냐면요. 미니바에 가면요. 세인트 존스 같은 경우는 컵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공하는 세인트 존스 자체 차가 있어요. 스카이베이 같은 경우는요. 컵이 두 개가 있고요. 와인잔이 두 개가 있고요. 숟가락이 두 개가 있고요. 이디아 커피 티백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티백 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어떤 호텔 객실 안에 내가 뭐든 필요한 걸 바로 가져다가 쓸 수 있게끔 구비해 두자. 근데 이제 그걸 하면 항목별로 다 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투숙객이 그중에서 뭘 썼는지, 뭘 먹었는지 컵을 깨먹었는지 그런 것도 다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청소할 때마다 컵은 다 닦아야 되죠. 비품 다 채워놔야 되죠. 그게 그런 비품 같은 거를 정리하고 운영하는 데에 드는 인건비가 되게 많이 든단 말이죠. 많이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정비 시간이 좀 더 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인트 존스는 아시다시피 체크인이 좀 이슈다라는 걸 호텔 사장 김원성님께서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객실을 빨리 회전시켜야 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우리가 체크하고 컵을 닦아야 되고 그런 걸 좀 최소화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무튼 비품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오해하신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제 총평이 나오죠. 총평에서는 제가 스카이베이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다라고 영상에 다 붙였고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오히려 반려견과 동반한 여행객이면 세인트 존스가 훨씬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두 호텔 모두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다면 댓글로 어디가 더 좋았는지 왜 좋았는지 남겨주시면 투숙을 고민 중인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고 했는데 좀 워딩을 세게 한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는 좀 공격적인 단어는 웬만하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저도 생각을 좀 더 할게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영상 기획, 촬영, 편집 제가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는 수십 명이 하는 걸 저 혼자 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저도 실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 기회에 좀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 너무 공격적인 원산을 하지 않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호텔 사장 김원성님께는 어쨌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이잖아요.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관계없이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셨다면 시청자분에게 드리는 말씀으로써 죄송합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안 좋은 감정이 들게 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사실 제 채널이 여행 채널이기 때문에 여행 생각하고 얘기하면 항상 좋은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 해명 같은 영상을 올리는 게 사실 저로서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좋은 얘기, 아름다운 여행지 얘기만 해드리고 싶은데 좀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것 같은 점은 정말 죄송해요.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또 떠난 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